세세한 거 뭐 주식 불법 취득한 거 뭐 다 들어있는데 아니요 제 느낌에는 그거 하나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럼 뭐 뭐 거기 뭐 뭐가 더 있나 아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어쨌든 전 검사는 지금 회장님 표현도 했고 대청 예보하고 거래도 잘 끝났으니까 이제 회장님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감해지는 거예요 와 연예인 찌라시 저리 가라네 어마어마하다 이거 이거는 뭐 거의 사찰 수준의 기록인데요 이번 타겟은 바벨과 더불어서 대창일보예요 대창일보 내가 벼르고 있었어 이 개쓰레기 언론사 옛날에는 신문지로 똥이라도 닦았지 이젠 이 놈의 신문 쓸 데도 없어요 아니 무슨 언론사가 365일 망언을 해대 망말 아니면 악말 반복된 망언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예요 절대 안 벗겨요 대창 하나만 없어져도 눈이랑 귀가 깨끗해질 것 같아 일단 둘이 싸움 붙여서 서로 망가뜨리게 할 생각이에요 둘이 어떻게 싸움을 붙이죠 우리에게는 이 기오킨 파일이 있잖아요 악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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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점을 잡는 거 뭐 분위기 아주 꼬질꼬질하고 어색하고 좋다 네가 여길 왜 왔어? 뭐 올 수도 있지 뭐 별건 아니고 저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알지? 루아 커피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되게 귀한 거 뭐 똥 같은 소리든 쟤 뭐하는 아저씨? 펜센주는 진짜 능력이 좋은 건지 능력이 좋은 건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기오킨 파일에 15등금 기오킨 파일이 거기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만 손에 넣으면 대한민국 힘께나 쓰는 인간들 전부 회장님 바라리 부를 겁니다 회장님! 예상군! 예상군!